여섯 시 반이면 괜찮아. 한 시간 정도. 응. 여섯 시 반 해가지고. 아니 계속 엉덩이 걸을 보여줘. 아 뭐래 왜 봐. 엉덩이 왜 맨날 보여줘. 아 돼지들은 원래 그래. 진짜. 가자 꼬꼬마 친구들. 같이 가. 야 근데 너. 이거 맨날 그리는 거야? 응. 아 진짜? 우리 너 딱 보니까 그거는 점 받네. 오 점 보고 싶다. 모년동에 점집 진짜 잘 보는데 있어. 진짜 말도 안 돼. 아니야 근데 거기. 보지 마 거기 이건 못 맞췄어. 뭐요? 홍보미 결별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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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거기 가서 마. 가자 마. 결별은 못 맞췄 거야. 나 근데 결별은 못 맞췄지. 나 저기서 쓰레기 쳐줬겠지? 내가 쓰레기처럼 했다고? 오 그래. 쓰레기야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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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뭐 이런거. 와 팔찌같은 것도 팔아. 우리 하나 맞출까? 우리 하나 할까? 진짜로? 공정 팔찌 하자. 어. 돼지, 돼지! 아~~ 실수하네. 어디 가는데? 아, 진짜로. 아니 세계에서 한 명 더 주고싶다. 누구요? GSP. 아~~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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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딱 하나씩.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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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 이거 해줘, 이렇게. 어, 각자 찾어. 소원 성취가 된대. 소원을 말하고 바꿔야 돼. 아프리카 즐겨찾기 10만! 근데 그거 알아, 허리야? 뭔데? 응, 안 해! 자, 봉주가 너 말해! 아니, 선비 너부터 해. 나부터 해? 선비는 뭐? 첫째도 돈! 둘째도 돈! 세상에서 돈! 많이 벌려주세요. 걔 좀 많이 써달라는 말이네. 어, 나 있을. 응, 안 써! 오케이, 봉주. 재결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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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스 하고 싶어요. 재결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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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냄새 너무 좋아. 나도. 너무 차는 냄새. 가자. 아 미안해, 나 이런 감성은 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. 뭐가 그래서 공능재인 거야. 너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했지? 이거네, 나한텐 그러지 마라. 그것도 시그널이잖아, 불 붙여달라고! 그래? 자기 불 좋아한다고. 오케이. 너희 집에 불 질러줄게, 오늘. 아, 뭔 소리야! 역시 불한테! 아, 난 또 스케일이 큰남자잖아. 역시 킹단대. 네. 아, 여기 전통주도 팔고 그러는데요? 그래. 폴리도 좋아, 오랜만에 나오니까. 아, 형. 너 뭐 했다고 좋아? 왜 이렇게 힐링을 강요해? 아, 형이 강요 아니야. 잘 안 나갔대. 잘 안 나갔대. 어때? 좋아? 계속 이렇게 하긴 해, 오빠. 아니, 잘 안 나오는데, 보리가. 아니, 뭘 했다고 좋냐고. 뭐 한 게 없는데. 맞다. 야, 거기 너무 예쁘다. 꽁꽁 축제다, 진짜. 아, 이거 한 번 들어가 보고 싶다. 나 이런 거 진짜 못 참는데. 호준아, 참지 마. 왜? 들어가. 참지 마? 응. 그래, 손님 마음속으로 들어가. 아, 참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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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벨트인가? 어, 벨트인 거 같은데? 한 번 눌러봐. 야, 이거 개꿀잼일 거 같은데. 그러면, 우리가 해보자, 형이 들어가 봐. 어? 우리가 하면 되지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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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타요. 아, 이거. 야, 봉준아, 너 친구 있다, 타요. 어디예요? 아, 이런 거 하나 끌고 다녀야 되는데, 놀러 오면은. 하... 아기를 또 상상하고 있는 거야? 보리야, 밥 먹으러 가자, 이제. 극한에 다 됐지, 이제. 응. 이제 진짜 밥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. 응, 응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춥고 배고파. 그래? 응, 안 줘. 근데 엉덩이 왜 이렇게 간지럽니? 어? 아니, 엉덩이 좀. 아, 왜 이렇게 벅벅 긁어. 아뇨. 산지로 오니까. 아니, 우리 위에 있는데 엉덩이를. 그래. 역시 배내구나. 아, 진짜 내가 너무 좋네. 어, 그럼 니들이 긁어질 순 없잖아. 아, 그래도 내가 긁는 거 아니야. 다른 사람 다 긁어, 긁어. 하나, 둘, 셋. 일단 여러분들, 오목따라, 맞따라. 드디어 이제 맛을 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, 여러분들 그 먹방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이제 먹방 10분밖에 안 합니다, 저희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저희가 요리 나올 때까지만 해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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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